상태를 대부분 사람들이 감지를 잘 못하니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은 덜너리야 덜너리 너희들은 거수기야 너희들은 앞으로 찍소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그냥 폭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맛보기일 거라고요. 이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사람들은 다 살아갈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이러면 밥 먹고 출근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겠죠. 이 야당이 특검법 방송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간을 강행한 거죠. 그런데 수 틀리면 뭡니까 그냥 옆에 있는 수족들을 다 탄핵을 시키겠죠. 조국당과 합세해서 필리버스들을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런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방송문화진흥해법 여러분들 통과 이렇게 이제 뭐 해 가지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탄핵을 시키겠죠. 뭐 그냥 이제 이번에 보니까 좀 변화된 환경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도 무제한 토론법을 토론종결권을 활용해 가지고 중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3일 날 바로 의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원내대표가 심각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게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뭐죠 이렇게 뭐 삭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원내대표께서 사표를 내고 다시 이런 복귀한 다음에 심각한 표정을 이렇게 해봐야 그건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다수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의 여러분들 4명의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 한동훈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이 뭐 사전투표 제도를 반대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죠 그런 이야기를. 그러나 법을 열면 딱 쥐고 있는 쪽이 저쪽인데 무슨 수를 하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세상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름들 독주를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독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관료 출신이니까 뭐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무선수로 되돌려 놓을 거고 그냥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겠죠. 그래야 할 수 있는 이게 다른 게 없으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싸울 거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투쟁을 반대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귀하게 되는 것은 세상 이래 여러분들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소위 기회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실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이 의료시스템 붕괴 문제가 가시화 돼 가지고 본인의 진퇴 문제까지 여러분 들고 나오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 조속한 시간 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적그라 그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 말장난인 겁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할 차기에서 무슨 수로 당신이 싸울 거고 필리버스터도 이런 진행을 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 그냥 법을 다 지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은 유튜브들이나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고 표피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나 최소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전체 큰 터를 정확하게 아시고 시국을 보셔야 본인이 일을 하시거나 준비하는데 크게 실패가 없다 각자가 이제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라는 것은 어차피 많이 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대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 신문의 우측 중간을 보니까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라는 비교적 하현옥 중앙일보에 좀 연수가 있는 그런 논술위원께서 글을 쓰셨네요. 뭐 결론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뭐 그냥 법을 만드는 공장처럼 행동한다. 법의 홍수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의 홍수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법 만능주의로 인한 입법 인플레이션을 묻지마 입법과 졸속불식 입법을 낳고 뭐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논술위원들이 입법 만능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입법 만능주의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일체의 이름들 뭐죠? 입을 다 다물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하현옥 논술위원이 입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 식자층과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평균적인 입장인 겁니다. 입법이 만능이 됐으면 그게 왜 만능이 됐는지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왜 독주를 하는지 누구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현재 체제대로 그냥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 그것이 바뀌어질 가능성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당위론을 적용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또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이 오래오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대비도 하시고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입법 폭주라는 것이 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젊은 날 여러분들 한참 활동할 때도 그랬지만 세금 부담이 아주 심합니다. 물론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것저것 다